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역시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하는 거구나. 민심 한방이네.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그지같은 오마카세 이별. 원제. 제 생일날 잠수를 타버린 남친. 도대체 뭘까요? 제목 그대로에요. 며칠 전 제 생일에 그때부터 남친이 잠수를 탔는데 지금까지 아예 아무런 연락이 안되는 중입니다. 도대체 아무 징저도 없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고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해서 최대한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말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는 원래 사내 연애로 시작을 한 커플이에요. 지금 4개월 살짝 넘어가는 중인데 얼마 전에 이 사람은 한 달 정도 대기업에서 일을 좀 했었고 이때 거기서 뭔가 좀 잘됐나봐요. 스카우트 제의를 봤더니 결국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저한테 말은 안했지만 한 1년 전부터 저를 마음속으로 짝사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고백을 받았고 연애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는데요. 같은 직장에서 다니다가 지금은 이렇게 몸이 좀 떨어진거 이건 물론 아쉽지만 그래도 대기업이잖아. 좋은게 좋은거고 그 이후로 꽁냥꽁냥 이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평소 별다른 기념일 아닌 날에도 오마카살을 가고 백화점 쇼핑을 하는 등 저한테 전혀 돈을 아끼지 않았고 아니 그냥 그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저라는 사람을 되게 많이 챙겨주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제 생일 하루 전날 즉 잠수타기 전날에도 사랑한다는 말과 더불어 여러가지 많은 애정표현을 해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잠수가 더더욱 이해가 안되는거고 그렇잖아요. 몇시간 전만해도 사랑한다는 사람이 연락이 안되는거야. 특히 얼마전에는요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남친 부모님을 만나게 됐는데 마주친거죠. 그런 부모님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저를 자기 여친이라고 소개를 하고 이야기했거든요.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금만남이라 저 되게 불편하고 어지럽고 어색했는데 그런 저를 계속 다독여주고 또 자랑도 많이 해서 어머님 아버님 당신들도 저를 좋게 보고 되게 좋아했어요. 이러니까 제가 지금 당황 안하겠나요? 그렇잖아요. 막말로 저를 조금이라도 부모님 앞에 내세우기 부끄러웠다 아니면 사랑하는 감정에 거짓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럼 저한테 절대 이렇게 못하죠. 아니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거야 이 남자가 그러니까요. 제 생일 직전이었던 지난 월요일 밤 10시쯤에 2시간 전이죠. 생일 2시간 전. 마지막으로 톡을 주고받은 뒤로 벌써 지금까지 4일째 잠수에요. 문자를 보내도 안되고 톡을 씹고 톡도 씹고 전화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요. 그리고 또 한가지 특이한건 인스타는 하고 있더라구요. 활동 중이에요. 근데 저를 엄팔했어요. 더 이상해 이러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뭔가 예상도 하기 힘들 정도의 이상한 바람이 불었다든지 아니면 막상 대기업에 들어가니까 단순하게 마음이 변한건지 그것도 아니면 거기에 있는 다른 여자한테 관심이 생긴건지 나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남자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뭐겠어요? 이직을 하고 보니까 눈도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서서히 손절각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쓰니 생일이라니까 생일 선물까지 비싼거 사주고 헤어지자니 돈이 너무 아까웠던거죠. 그래서 하루 전날까지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잠수이별을 선택한건데 개찌질하다 진짜. 댓글 뭔 소리야? 그 선물 사줄 돈이 아까웠으면 평소에도 돈을 안썼겠지. 분명한데 이게 분명한거요. 본문고래 없는 뭔가 거지같은게 더 있을거다. 솔직히만 해봐. 2번 아니 생일 전날 그것도 두시간 전까지 애정표현을 했는데 갑자기 잠수를 탔다고? 나 같아도 바로 멘붕이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잠수를 타는걸 넘었네요. 엉팔까지 했다는거 보니까 어쨌든 두사람 관계가 끝난건 맞는거 같아요. 잠수이별 와 쓴이 남친 진짜 인간쓰레기네요. 댓글 아이고 이런거 어디 뭐 한두번 보고 한두번 속냐? 이런 애들 특징이 있어 꼭 해야할 중요한 이야기는 다 빼쳐먹지. 막장 드라마처럼 여자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연파를 했다? 이거야말로 진짜 개소리야. 내 장담하는데 보나마나 뻔하다. 생일선물로 개 오지게 비싼거 샤넬 가방같은거 그거 사달라고 쳐디밀었을거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정틀린거지. 100%다. 거기다 사주면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저 좋다고 얻어쳐먹기만 했겠지 뭐. 3번 뻔하잖아요. 쓴 일을 버리고 대기업 사내여애 시작하는거지. 4번 아하! 그 자기 찐여친한테 바람피우는거 걸렸나보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잠수타는거지 뭐. 까이까이까이까이까이. 5번 혹시 이직을 한 그 회사에서 바람이 났는데 이거를 들켰고 그 여자 번호 앞에서 바로 삭제한거 아니야? 모텔에 있다가? 사내 연애하는 사람들한테는 욕을 먹을 발언이겠지만 일하러 간 곳에서 연애하는 사람 중에 이런 그지같은 인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공사 구분도 안되는 사람들 많아요. 6번 아이씨 뭔가 세한데 오마카세 백화점 쇼핑에 자꾸만 뭔가 얻어쳐먹는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여친 아녀? 그러면 당연히 질리지 않겠냐고. 아니 그러게 진작에 너도 지갑을 좀 열지 이거사. 어이그 7번 님한테 들이댔던 것처럼 그 회사에서도 누군가에게 들이대다가 드디어 마음을 받아줘서 확 갈아탄거 같아요. 쟤 소지게 없네. 8번 이상한 사람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들 여기 종종 보이는데 웃기지도 않아. 그냥 이건 대기업에 들어가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쟤랑 비슷한 연봉에다가 외모도 괜찮은 여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눈이 높아진거지 뭐. 변심이라고. 9번 와 배신한거구나. 남자 진짜 쓰레기다. 쓰니 어쩜 좋아. 토닥토닥. 하루 뒤 오늘 올라온겁니다. 아까 연락됐어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교지같아가지고 더 황당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걸 요구해서 복수를 하고 싶었대요. 와 나 이거 이 남자가 잠수탔던거보다 더 어처구니 없네요. 그냥 제가 평소 생각없이 아 저 오마카세 맛있겠다 오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럴 때마다 남친이 어 그래? 그럼 갈까? 이러면서 같이 가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걸 제가 오빠 이거 사줘 이렇게 보채걸로 보이세요? 나는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그런데 바라는게 너무 많고 또 당당하대요. 그래서 이제 못 만나겠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저 말을 했을 때 이때 자기가 그래 가볼래? 이렇게 한번더 물었을 때 지금까지 제가 단 한번더 아니요 오빠 됐어 그냥 해본 말이야 이런 소리를 안 했다고 이게 저의 숨겨진 본성이라며 오만정이 다 틀렸대요. 특히 하루 전에 그때 밤 10시 있죠. 그때 제 생일 이야기 했겠죠 당연히 그냥 오빠 생일 기대할게 이렇게 한마디 한건데 이게 결정타였대요. 이 순간 이 순간 저의 남아있는 모든 정이란 정이 다 떨어지고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일부러 저를 엿매기로 생일에 잠수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20대 초반 어린 애들도 아니고 나이 서른 넘어서 거기다 멀쩡하게 대기업까지 다니는 성인이 있던 개찌질한 걸 해요? 그래요. 저한테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불평 같은 거 생길 수 있겠죠. 저도 사람인데 그러면 그건 그렇고 이건 이렇다라고 말로 하고 해결을 볼 생각해야지 그거 복수하겠다고 잠수를 타? 아니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나 지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도 안 나요. 그냥 저거 맛있겠다.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말이 정말 이렇게 복수까지 해야 할 정도로 그런 거지 같은 건지 나 너무 당황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 맞아 지가 간다 소리 안 했으면 저도 거기서 끝이에요. 더 말 안 해요. 지가 간 거잖아. 그냥 똥 밟은 기분이야. 어쨌든 다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옳지 그래 이 거지 같은 거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지. 인스타 같은 거 볼 때마다 어머 맛있겠다. 저기 가보고 싶다. 오빠 생일 기대할게. 이럴 줄을 해대니까 만난 지 겨우 4개월 만에 거지 같은 현타가 오지게 오는 거지. 그 남자 야 길게 안 끌고 결단력 좋네. 끌 끌 끌 끌 2번 아 나 진짜 씨 지난 걸에서 쓰는 편 오지게 들었던 사람인데 오마카세 맛있겠다. 생일 기대할게. 이거는 진짜 그래요. 개 거지 같긴 하네요. 기대할게. 와 진짜 천년의 사랑도 짝이식을 멘트다. 어쩜 골라도 이런 걸 골랐냐. 멘트를 2번 근데요. 저기 쓰니 있잖아요. 전체 상황을 보면 남친 대기업 이제 막 들어가고 첫 생일에 기대할게. 이건 진짜 뭐야? 싶은데요. 남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니 씨. 내가 자리에서 들어온 건데 지가 뭔데 기대를 해. 안 그래요? 3번. 끌 끌 끌 끌 끌. 쓴이가 좀 똥같이 굴긴 했네요. 어우 냄새 오죠. 와 맛있겠다. 이거 내가 쏠게. 한번 가볼래? 이랬어야죠. 그렇게 해도 남친이 냈을 텐데. 4번. 어이구 이 거지같은 개쌤통이다 이놈아. 끌 끌 끌 끌 끌. 5번. 쓰니 돌려서 말하는 화법이 후기에도 다 나오네. 아니 나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닌데. 내 남친 욕 좀 해줘. 봐봐. 이거 솔직히 내 잘못은 아니잖아. 이런 느낌. 이전 글에서도 은근히 남친이 먼저 대시를 했는데 대기업으로 가더니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바람났어요. 욕 좀 해줘요. 이런 느낌 딱 보이고. 거기다 기대할게라니. 아휴. 이러니까 잠수를 타지. 끌 끌 끌 끌. 6번. 남친은 대기업에 이직하자마자 바로 내 생일 기대할게라는 쓴이의 미친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다. 그래. 잘 버렸네. 7번. 야 그러니까 지난 4개월 동안 오지게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 생일이라고 기대한다? 야 현타가 안 오는 게 더 이상하지. 그동안 날름날름 받아 처먹기만 해가지고 생긴 일이요. 와 지가 가고 싶다 해놓고 남자가 간다 소리 안하면 안 갔을 거라고? 끝까지 남탄 무탁이 오지니. 얘 보니까 친구도 없겠다. 끌 끌 끌 끌 끌. 어제 니년 편 들어준다고 열심히 키보드 두드린 내 손가락 다 썰어버리고 싶다. 히히. 히히. 그리고 니년아. 똥은 니가 아니라 그 남자가 밟은 거지. 니가 똥이야. 처음엔 짝사랑하는 여자가 마음을 받아줘서 좋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정이 틀릴 정도로 오지게 뭘 했나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타를 친 거죠. 이야 대단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럴커가 왜 무섭습니까? 숨어있으니까 무서운 거야. 이렇게 덜어놔 있는 애들은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